네, 고맙습니다. 뭐 염두해 주신 덕분에 아버님 잘 모셨습니다. 일일이 다 전화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앞으로 우리 구이 마라톤 클럽을 우리 회원님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식사를 가면 되겠습니다. 다음 1월 1월 모임 없습니다. 아니, 나온 사람 있어요. 그때로 1월 모임 없습니다. 나와도 안 돼요. 나와도 안 돼요. 나와도 안 돼요. 절대 나와도 안 됩니다. 네, 하겠습니다.